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주 그 토요일이 음력으로는 그 8월 금옵날입니다. 그리고 이어서 그 15일이 음력 9월 초하루가 시작이 됩니다. 음력으로 8월에서 9월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. 공교롭게 그 금옵날이 푸른 그 배미날이 옵니다. 이어서 그 10월 15일이 9월 그 초하루면서 아주 그 맹렬하게 질주본능을 마음껏 뽐내는 그 힘있는 또 재수있는 그 붉은 적투마의 날이 옵니다. 10월 그 14일 그 토요일은 음력으로는 이제 8월의 마무리이죠. 오행환경이 그 목생화라고 하는 나무와 그 불이 오는 그 암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또 꺼지지 않는 성취가도를 그 달리는 길조의 그 암시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항상 그 멈추지 않고 발전하는 그 암시가 그 속에는 그 담겨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마무리가 된다면 10월 그 15일부터 시작되는 그 음력 9월의 그 상서로운 그 길조의 그 암시를 줍니다. 이어서 그 10월 15일이 초하루면서 그 붉은 적투마의 날이 옴으로써 이 날은 그 무한 질주의 그 암시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질주라는 것은 그 앞으로 뛰쳐나가는 그 힘을 말하는데요. 성공을 향한 그 강한 그 침념을 보여줍니다. 또한 그 재물보따리에 그 실속 있게 가득 그 수확할 그 암시도 또 함께 주게 됩니다. 우리는 그 이 두 날의 자연스러운 또 새로운 그 달로의 그 이어짐을 갈구하면서 돈복의 그 무한한 그 확장된 그 성과를 풍수효과로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14일 15일 이렇게 양일에 걸쳐서요. 불의 기운에서 돈복 충전의 그 힘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. 불기운에 그 왕성한 그 보충만이 지속적으로 또 14일에서 그 15일로 이어지는 이 음력 8월 9월의 이 가교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돈복의 그 불의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집에 그 양초나 그 성량 혹은 그 건전지 가운데 그 한 개를 고르셔서요. 이렇게 고른 그 물건을 천원짜리 그 지폐 두 장과 함께 14일과 그 15일 그 이틀 동안 연속으로 집의 구역 가운데 그 남쪽에 놓아주십시오. 남쪽은 그 불의 기운을 가장 왕성하게 그 충전받는 그 구역이 됩니다. 이렇게 되면 그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크게 그 돈복을 불러들일 수 있는 집안으로 재물을 또 가득 충전시켜주는 아주 좋은 그 풍수방법이 됩니다. 또 이렇게 되면 그 새로 시작될 그 음력 9월의 그 새로운 한 달이 여러분들의 그 뜻한대로 크게 그 돈복이 성취될 그런 그 암시도 또 함께 주게 됩니다. 돈복 터지는 그 풍수방법으로 14일 15일 이렇게 이틀 동안 이런 그 풍수방법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돈복을 크게 그 검어주시는 그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.